고대 이집트 역사, 나일강 전쟁, 사냥 언제부터 사람들이 살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기원전 4천 년 연경부터 나일강 유역에 사람들이 몰려들어 전쟁과 문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기를 선앙조 시대, 나카다 문화시대라고 합니다. 선앙조 시대 30여 개의 도시국가들이 존재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데 대표적인 도시는 아비도스, 나카다, 히에라콘폴리스입니다. 히에라콘폴리스, 고대 이집트에서는 넥켄이라고 불리는 도시에서 지배자들의 무덤이 발굴되었습니다. 그 중 기원전 3,500년에서 3,200년 사이 지배자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유적에서 다양한 동물, 사람, 그리고 배가 표현되어 있는 채색된 벽화가 발견되었습니다. 얼핏 보면 마치 어린아이가 그린 그림처럼 보이는데 당시 사람들의 생활이 만화처럼 표현되어 있습니다. 양쪽에 사자와 함께 있는 사람이 보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신이 표현된 것으로 추측합니다. 동물들과 나란히 서 있는 신이 표현된 모티브는 메소포타미아 유문에서 발견되는데 이 시기에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교류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양한 뿌리 달린 동물들과 그 동물들을 사냥 또는 관리하는 듯한 사람의 모습도 보입니다. 무기를 들고 서로 전쟁을 하는 듯한 모습도 보입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돛단배입니다. 전형적인 이집트의 파피르스로 만든 배입니다. 페이퍼, 즉 종이라는 단어는 이 파피르스에서 기원하고 있습니다. 종이를 만들기 훨씬 전부터 이집트 사람들은 파피르스로 밧줄, 가방, 의자 등 생활용품을 만들었고 더 나아가 배를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배자들의 기념물 중 실제 사용하지는 않았고 의식용으로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측하는 칼을 통해 선왕조식이 이집트의 풍경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영국 박물관의 핏 리버스 단도와 루그르 박물관의 개벨 엘 아라크 단도입니다. 나일강 주변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황색 돌이고 손잡이는 코끼리의 상아입니다. 중앙에 끈을 묶을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 유물의 이름은 당시 박물관이 구매한 구매처나 판매상이 발견했다고 얘기하는 지역으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집트의 많은 유물들은 출처가 분명하지 않아 이런 형태로 이름 붙여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먼저 영국 박물관의 핏 리버스 단도를 살펴봅니다. 영국 박물관이 핏 리버스 박물관에서 구매해 붙여진 이름이고 발견된 장소는 상이집트 지역 정도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칼날의 한쪽 면은 물결 문양이고 다른 면은 어떤 것도 조각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이한 점은 손잡이 부분에 여러 동물들이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습니다. 손잡이에 조각된 동물은 고대 이집트에서도 흐디 볼 수 있는 동물이었을 거예요. 다양한 동물들이 여러 줄로 걸어가는 모습이 무척 흥미롭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 또한 오랜 기간 존재했다는 것이 무척 신기합니다. 뒷면은 많이 손상되어 윤곽만 남아있는데요. 두루미처럼 생긴 새가 한 줄로 서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손잡이에 새겨진 동물들과 현재 동물들을 비교해 볼게요. 바바리양의 모습입니다. 두루미로 보이는 새의 모습입니다. 5천여 년 전 나일강 주변에 살았던 동물들의 모습이 현재의 동물들과 비슷하다는 것은 신기한 일입니다. 루브르 박물관의 개벨 엘 아라크 단도입니다. 당시 루브르 박물관에 이 유물을 판매한 보물상이 개벨 엘 아라크에서 구매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개벨 엘 아라크에서는 비슷한 유물이 출토진 적이 없습니다. 아비 도스에서 출토된 유물이 아닐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칼날은 핀 류거스 단도와 마찬가지로 한 면에만 물결 문양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손잡이 한쪽 면은 전쟁의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전투의 맥락은 정확하지 않지만 기원전 3천 년경 전쟁이 있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만큼 나일강 주변으로 사람들이 많이 살았고 인여 생산물이 있었고 그를 둘러싼 계급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맞서 싸우기도 하고 프로가 된 사람의 모습도 보입니다. 히에라콘폴리스에 표현된 돛단배와 비슷한 모양의 배도 조각되어 있습니다. 다른 면에는 동물들이 묘사되어 있는데 사자가 동물들을 사냥하는 모습입니다. 핏 리버스 단도보다 좀 더 선명하게 남아있는 동물들의 조각 위로 두 마리의 사자를 양손으로 제압하는 사람이 보입니다. 히에라콘폴리스에서 비슷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벽화의 모습과 비교했을 때 더 정교해지고 세련된 모습입니다. 남성의 옷과 머리 장식이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비슷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최초로 상하 이집트를 통일한 초기 왕조 시대로 떠나봅니다.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